도구야 엄마 배우에서 뭐해요? 응? 엄마 배우에서 뭐해요? 응? 응? 안 내려와요? 엄마도 어디 간다 하니까는 지금 안 내려오지요? 도구야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13살이에요. 13살이에요. 도구야. 이번에 이쪽도 안 쳐다보고 저쪽도 안 쳐다보고 딱 오래갖고 응? 저는 13살 말티즈 도구입니다. 많이 예뻐해 주세요. 많이 예뻐해 주세요. 제 나이는 13살. 이름은 도구입니다. 우리 엄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